흠흠 아니 그러기 왜 몸밥을 이렇게 급하게 먹어? 누가 쫓아오냐? 흠흠 됐어 가 병원 가자니까 흠흠 이런 일은 몸병원 아 됐어 흠흠 아유 마음대로 해 계속 죽던지 말라고 죽게 왜 죽어 다 방법이 있지 흠흠 흠 너 설마 니가 직접 다려는 거야? 그럼 누가 따 우와 독하다 독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자기 손을 자기가 직접 다냐? 그럼 어떡해 아니 이렇게 해봐 내가 해줄게 아 그거 다 배놓은 거를 아 됐어 내가 할게 아 얘가 왜 이래 아 내가 한다고 아 이렇게 말을 안들어 아 됐어 아 진짜 왜 이래 아 이렇게 말을 안들어 아우 나 참 이상하게 죽어 아우 나 진짜 아우 나 진짜 우리 힘이 또 아우 잠깐만 너 자꾸 이러면 안 놔준다 아우 나 정말 내가 한다고 왜 이래 아이 진짜 얘 진짜 이렇게 봐 하 에이 팔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피를 밑으로 몰아야 쭉 하고 쑥 하고 내려가는 거야 야 야 그만해라 어? 따기도 전에 다 내려갔다 해봐 어 성질하고는. 먹고 토하니까 맨날 살도 안 찌지. 말을 해두고. 근데 너 제법이다. 이런 건 언제 배웠어? 배우잖아. 안 해본 거 없어. 여보세요? 지민 아빠? 그럼 잘 들어왔지. 당신은? 그래? 내일? 에버월드는 너무 먼데? 당신이 그걸 기억해? 난 다 잊은 줄 알았는데. 맞아. 우리 첫 데이트 했던데. 당신 그때 너무 무섭다고 회전문만만 계속 탔었잖아. 그래 알았어. 내일 거기서 만나. 내일 애들 밥 주고 나가면 한 5시쯤? 그래. 나도 보고 싶어. 어. 그럼 잘 자. 응. 지민 아빤데? 아악! 아악! 진짜!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따면 어떡해! 아악!